우리 꾸친이들, 오늘 제가 마지막 활동하는 날인데요. 이렇게 같이 고생해준 우리 스텝 언니 오빠들을 위해 귀엽게 반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 엄청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쿠키를 만들어줄까? 했었어요. 근데 쿠키는 왠지 많을 것 같아서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냥 뭐 하지 뭐 하지 뭐 주지 하다가 요새 막 DIY, 그러니까 직접 하는 거. 그래서 뭔가 반지도 많이 만들고 귀걸이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그냥 반지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한번 혼자 해보자고 하겠는데요. 네 일단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설명 들어보고 시작할까요? 네 해주세요. 30개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시작해 볼게요. 자 저 혼자 만들기에는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언니들이랑 같이 해볼게요. 자 다들 장갑 꼈죠? 거의 유치원. 유치원. 여기. 여기 너무 귀여워. 이거 하나씩 코 하나씩 다 구해보고 싶어. 얼마나 귀여운지. 이거는 그 동대문 같은데. 맞아. 또 이렇게 이렇게 구매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되게 귀엽다. 이거 하트도 있다. 너무 귀여워. 이런 거 참 귀엽다. 이것도 꽃. 꽃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색깔도 엄청 다양해가지고.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이 정도는 넉넉한가? 모르겠네. 자. 이거 쓰고 싶으신 건. 저는 일단 보라색 생각을 해요. 오늘도 해요. 오늘도 시작하세요. 네. 혼자 안 하니까 너무 재밌다. 두 개? 한 방울. 한 방울. 두 방울로 넣었어. 끝났다. 괜찮겠지 뭐. 이게 보라색 빛이야. 이거 어떡해. 이거. 두 방울. 저는 두 방울로 했어요. 오 재밌다. 근데 이 색깔이 보라색이 아니었어. 약간 핫핑크인데? 제가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 재밌다. 벌써 뭔가. 유리 이쁘 것 같아. 어 언니 벌써 넣었어? 뭐야 왜 이렇게 빨라. 내 머릿속에. 이런 느낌인가. 아 이거 어려운데 생각보다. 아니 SNS에서 봤을 때는. 야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이랬는데. 아니 뭐. 나는 빨간색이니까. 나는 골드. 아니다. 흰색. 흰색 꽃. 그러니까 흰색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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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느낌이 오죠? 근데 뭔가. 그냥 막 넣어도 이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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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다. 그러면 저는 해볼게요. 이거를 해서. 우와! 들어갔어요. 유리 언니 완전. 진짜 너 고수다야. 어. 대박인데? 진짜 대박이다. 저랑 완전 틀린데? 유리 언니. 대박이다. 언니. 언니 무슨 색깔이야 저거. 저거 무슨 색깔이에요? 요거? 금색이야? 옆에는? 아 이거 구우면 옐로우. 아 구우면 옐로우. 오케이 오케이. 미술 시간이다 이거 너무 재밌다. 오. 오. 근데 하지만. 스물. 30개 만들어야 돼. 과연 그게 재밌을지. 3번이 너무 오래 걸린다. 다른 것도 하고 있을까? 그럼 이것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다른 색깔도 섞일 수 있는 건가? 약간 치킨처럼 반반. 그래도 될 거 같은데. 그래도 될 거 같은데. 그렇지. 이거 가능할 거 같은데? 왜 이러면 부족해서.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어! 이제 뒤집.. 뒤집으면. 오! 오! 델랑말랑 자, 한 번 더 오! 내꺼 끝났나 봐요 오! 느낌 좋아 일단 느낌이 좋아 우와 신기해 이렇게 하고 깜짝이야 너무 잘 안 보여서 아쉽다 많이 넣어야 되네 옆에다가 예뻐 너무 예쁘다 한 번 봐봐요 엄청 많이 넣어야 되네 엄청 엄청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엄청 많이 넣어야 되네 그 옆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빨리 붙고 싶어 나도 우와 너무 재밌다 이거 집에다 하나 해두고 싶다 진짜 너무 신기해 여기 있어 근데 옆에다가 많이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잘 보이게 왜냐면 제가 중간에 넣었더니 잘 안 보이네 근데 남자들은 이런 거 받으면 어때요? 안 할 것 같죠? 어떻게 해 댄서 오빠들 거 받는단 말이야 억지하게 해야 되겠다 우리 부친이들 제가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일단 지금 한 열 몇 개를 완성된 것 같아요 한 1시까지만 한 1시까지만 하면은 이제 저는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메세지를 남기고 싶은데요 이번 라리사를 함께해 주신 우리 스텝분들 언니, 오빠들 너무 고생했고요 사서 주는 것보다는 어 이렇게 힘들게 반지를 만드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어 언니, 오빠들 우리 스텝분들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거를 제가 만든 이 이쁘진 않은 반지를 잘 끼고 다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다들 너무 고생했어요 고마워 안녕 고맙습니다